1, 2, 1, 2, 3, 4, 점원 스킵! 아, 괜찮아요? 어, 저 암속성 좋아요, 사서. 암환도 강화해진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시드새뜬 추억에 검정테일을 떠고 싶어 엄마, 아빠도 어릴 적 심했던 얼른하고 못생긴 겸정거무지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얻지 못할 이야기 정다운 이야기 아래 안까지 내시네. 미치겠다. 방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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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방 아직 오성태까지는 한 번 기다리면 드럽게 안 되나? 이젠 지나 버린 여품같은 이야기 한 번만 더 가잖아, 정말! 한 번만! 이어도 했고 사랑도 했고 원망도 했지만 한 번만 더! 워워워 빠생! 아, 제 얘기 안 했어. 아랫만 했어. 아, 잠깐만. 에라이 그냥! 이제 떠요, 이제! 이제 뜬다 우성! 와, 그지간데. 아, 아니요. 이제 뜬다! 꿈같은 얘기! 깜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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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랐어. 일단 무지 봐. 확장적으로 사상 하나 뜨죠. 우성이 되려는데 미쳐버리게 된 거야. 제발요! 제발. 이거 아니잖아. 이거 아니잖아! 1, 2, 3, 4! 제발 떠나. 어디세요? 제발요! 당당당당당당당당. 할아버지, 할머, 현재만이 정국적의 실으셨던 추억의 검정거무신! 제발! 하바도 어릴 적 싫은 적 언론하고 못생긴 검정거무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웃지 못할 이얍! 입장 못하겠어, 진짜! 진짜! 못하겠어, 진짜! 못하겠어, 진짜! 덜 와버리겠다. 설마! 다성 느낌인데? 지나버린 꿈같은 이야기 이얍! 이얍! 눈뽀! 눈뽀! 눈렁! 어쩌었구만 혼종이다. 얍! 혼종 또래! 아 죄송해요 4달러 4달러 알겠습니다 아 아주 귀여운하게 됐죠 거의 그 뭐야 이거 하리보? 하리보 잼인가 아무튼 그 약간 그 무슨 젤리 닮았는데 이제 한 번 4달러에 한 번 더 사보겠습니다 아마 한 번? 한 번? 가능할 것 같네요 두 번이나 4달러! 온종이다! 5달러! 연승우성! 5달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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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표했던 암! 암속성! 이 정도면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오케이 땡큐! 완전 갸 망할 뻔 했는데 아주 갸 흥해버렸죠 역시 대작반! 클라트!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까볼게요 근데 왜 배경이 안 들리냐? 어이씨 테이머님! 다이가 부족하신가요? 당신이 지걸 빙 뜯어드릴게요 다이를 무려? 3800개! 조용히 자 일단은 전설해야 라고 초월해야 이런거 싹 다 까보겠습니다 됐! 됐! 자 일단은 에피타이저로 심심하니까 이제 환장애부터 까보겠습니다 물론 좋은게 안뜨겠죠 흔한 일이지만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 부르르르르 19개 살 수 있겠죠 네 이러면은 총 지금 알 몇개냐 이거 세봅시다 자 50개 20개 70개져 걷다 이거 10개니까 80개정도에다가 네 80개정도 아래다가 이제 전설하고 초월학까지 까보겠습니다 어 좋은게 뜨는가 말든가 대체 알바 아니구요 아 알바는 많은데 자 일단 까보겠습니다 제발요 전설 7개 가자! 누가 삼성소리를 내었는가 누가 삼성소리를 내었어 자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옛날에 흔한 부금 있죠 올스킵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설을 초래야 빼고 아 그리고 크리마형은 제가 현재 물하고 불이 다 있어요 땅만 뜨면 돼요 도감은 완성합니다 자 그럼 돌아가봅시다 제발요 제발요 다 따라올라 제발 아아아 똥개가 저버렸죠 다 따라올라 다 따라올라 오케이 땡큐 다 따라올라 다 따라올라 다 따라올라 아 반가워요 네 우타났어요 아 우타났어요 아 혀 꼬였어요 유튜브 통화 되감사합니다 안 망해요 다 따라올라 오 암꽃 입으면 좋아요 정신 승리 오지구요 아 잠깐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검정 고무신이 빠져서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땡큐 다 따라올라 1 2 3 4 오케이 그대가 결신하시다 다 따라올 다 따라올라 다 따라올라 자 이 모든 알들은 여기서 전소를 뜨기면 치즈적이었다 다 따라올라 다 따라올라 오케이 땡큐 다 따라올라 하하하하 다 따라올라 오케이 땡큐 하하하하 다 따라올라 아 욕한거 아니에요 아 휴가빡 먹고 싶다 다 따라올라 오케이 땡큐 다 따라올라 와 불고식이다 다 따라올라 아 아니 용순일 참 맘에 아 용순 골드라러니 참 맘에 안들어요?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1660점 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럼 바로 가볼게요 오케이 땡큐 다 따라올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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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이제 바로 풀비로스 같은게 안 떴네 여기서 이제 바로 마누스가 뜨면 대작받 개풀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여기서 이제 바로 땅듭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모든건 여기서 땅듭니다 하하하하 독감을 완성하기 위한 출신이 되겠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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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영웅을 까보겠습니다 아 어둠속성이 필요해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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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녜요. 자, 이 모든 건 오케이, 땡큐 힝 힝 환장이 아래서 뿔레가 아무튼 침럭을 내게, 아녜요. 자, 이 모든 건 이 모든 건 여기서 이제 마너스가 떨렸네 오케이, 땡큐 다 떨라 다 떨라 자, 이 모든 건 오케이, 땡큐 여기서 다 떨라 다 떨라 한정이 마너스가 쓸 각이죠 다 떨라 다 떨라 다 떨라 오케이, 땡큐 자, 이 모든 건 뭐 이러는 건 잘못을 거잖아요 아니야 오케이, 땡큐 도겐님! 부사 바꿔야 돼요! 그거 제 거예요! 다 떨라 자, 그거 부사 쓰면 안 돼요, 장면가 진짜 내가 고소하는 게 아니고 원작자 우리 고소는 거, 커미션이요 아, 그 공부 전까지 저작권을 가져가긴 했지만 그 분한테도 있습니다 영리적으로 써주는 거예요, 조심하세요 내가 고소하는 게 그분이 고소할 수 있어 조심해야 돼요 그걸 내가 허락을 했거든 자, 일단 가겠습니다 다 떨라 안 되겠어, 이거 아니야 오케이, 땡큐 다 떨라 다 떨라 다 떨라 이거 아니야, 이거 아니야 이거지 자, 106맨 부릅시다 여러분 춥다고 집에만 있으세요 금손 제가 참고로 홍초랄에서 물 마그나서 어떻게 되겠습니다 다운로드하세요 갑시다 월, 월 아, 이게 아니구나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거야 한 번만 탈까? 에, 지엔병 아, 아니 우리 아, 홍북세계 지구를 침범하려 해 침범하려 해 한 번만 다운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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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담이 드럽게 안 뜨네 그냥 영웅열 8개 까는 비담이 하나 다 떠서 그냥 랜드박크가 드럽게 건설하고 아, 아니에요 자 누구인가 누가 다이타닌 소리를 내놨나 다이타닌 진짜 안 떠요 안 떠요 안사윳 자 갑니다 뱅용맨 뱅용맨 항상 아, 나쁘지 않아요 물 바그마 상당히 좋은 아임데 일단은 최상타치를 쳤어요 좋아 일단 갑시다 태연할 때가 된다면 손을 뻗어 내 손잡아봐 신비로운 힘을 느껴봐 쓰러지면 다시 피담 뜨면 돼 정의의 백룡전사 백룡맨 아 죄송해요 꺼버렸네 아우 재기라 아 제트 다 되잖아 그냥 타이탄 안 던네 제트 아우 진짜 제트는 모든 속성이 다 똥이야 심지어 핏도 그냥 아 좋을 수 있겠는데요 한 사람들 다 그냥 다 벌어 탄 적이야 진짜 땅굴 팍들잖아 나가버렸네 어차피 아우 빡쳐가지고 나도 모르겠다